광화문 광장 제가 방금 광화문 광장을 광화문 세종광장이라고 잘못 말할 정도로 광화문 광장의 핵심은 바로 우리 세종대왕님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저쪽 차선 한쪽 차선 없앱니다 광장을 넓히고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 자리에는 촛불 시위를 형상화한 모양을 바닥에 새겨 넣겠다는 이 계획이 새롭게 서울시에서 조성한 공모를 통해 당선된 선택한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서울시가 세웠고 새로운 디자이너들한테 새로운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대한 계획을 공모에 붙였습니다 거기서 1등으로 당선된 계획에 따르면 이렇게 지상에는 노천카페들이 들어섭니다 멋있어요 꽤 멋있고 인도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넓혀지고 차들은 한쪽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차선은 좁아지겠죠 대신에 저 광장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는데 동상을 두 개 옮기고 촛불을 형상화한 것을 새겨 넣겠다라고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의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안 옮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광화문 하면 주로 이 동상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동상이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이 세종대왕상하고 이순진 장군상이 광화문 광장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사진들 많이 찍고 하는데 외교부 공원을 옮기면 딱 왔을 때 보이지도 않고 의미가 좀 더 사라질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계획의 대표 설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시죠 광장 중심은 역사의 축으로 비워두고 영웅들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자는 의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기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어제 당선작을 공개했는데 갑자기 왜 공개한 거고 동상들은 왜 옮기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의 프로젝트는 그 전부터 계속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화문 광장을 좀 더 시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프로젝트로 계속 추진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꾸밀 것인지 공모를 했고 공모한 결과 지금 이런 작품들이 선발이 돼서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 같은 경우 선정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순신 장군상과 세종대왕상이 옆으로 한쪽으로 빠지게 되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차선이 이제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쉽게 걸어다닐 수 있고 시민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순신 장군과 장군상과 세종대왕상을 한쪽으로 치우는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빼고 거기에 이제 촛불혁명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양들을 바닥에 새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들이 아까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 들으셨다시피 여기는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죠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저희도 이제 회사 앞이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갈 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돼요 이제 길을 건너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이순신 장군상이 보이고 그다음에 세종대왕상이 보이고요 그 뒤에 광화문이 이렇게 보여요 거길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쫙 보이는 광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역사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도 느껴지거든요 우리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셨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공간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 두 분의 상을 치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물론 제가 촛불혁명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 촛불에 과연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곳이 과연 그 두 분을 치움으로써 얻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광화문, 경복궁, 창덕궁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 모여 있는 이곳에 과연 이순신 상과 세종대왕 상이 더 어울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수현 차장이 취재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아쉬움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국 한 발을 뺐습니다 박 시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워낙 시민들의 관심이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설계자, 당선자의 의견대로 될 일도 아니고 또 심사위원들이 논의한 것도 결정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연말까지 공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존중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궁금한 게 결국 확정안도 아닌데 박 시장이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광화문 광장이 서울시의 소유죠 그런데 서울시장이 결정한 대로 광화문 감장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정부와 국토부와 국민들의 의견과 이런 여론 수렴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대한 얘기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안의 지하에 대한 지하 공간에 대한 설계 그리고 GTX에서 광화문 옆까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는 당연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최종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혼자 발표한다고 해서 이 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교통에 관한 문제도 지금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공모전이 당선돼 최종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는 시선을 바탕으로 여론들을 수렴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광화문 광장이 정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소영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매일같이 광화문 광장에 오게 되니까 지나다니고 주말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교공부로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 넓은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 변지되어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차량도 통제되고 저 공간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넓은 광장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더 많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집회 공간, 더 많은 시위의 공간으로 혹시나 애당초의 계획들이 변지되는 것을 아닌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세종대왕님 세수하고 계신데 깜짝 놀라시겠어요 두 영웅들은 옆으로 좀 비껴나도록 보면서 시민들을 바라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진짜 우리 한반도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매일 시위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광경들에 대해서 어떤 지각이 들까 싶고요 이 모습들이 결국은 관철 되는 걸 2021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202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애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권에 재수를 하게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서울역 고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고가의 이름이 서울로 7017입니다 70년에 지어진 서울 고가를 2017년에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그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2017년 5월에 첫 삽을 뜨게 실제로 모든 것들이 발표가 돼서 준공을 완료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리게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선거가 조금 일찍 치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성과를 받지 못했던 것을 혹시 이번에 이번 광화문광장 계획을 통해서 다시 대권 제수에 대한 발판을 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반 대중들의 추측도 있는 만큼 여러모로 기초의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물론 두 분의 우려는 우려지만 김영주 의원님 그 계획을 보면 좋은 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청에서부터 광화문광장까지 4km 정도 되는 게 지하터널로 쭉 지하 보도로 연결돼서 비 오거나 눈이 와도 시민들이 비 맞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차도를 줄여서 미세먼지 문제도 좀 줄이고 테라스를 설치해서 마치 유럽이나 파리처럼 사람들이 노천에서 좀 먹고 마시고도 할 수 있게 좋은 것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긴 해요 계획 안에 보니까 실제로 원래의 뜻은 구도심이 그럴 수 있는 도시로 가겠다 그런 것이 핵심이었고 그러면 고통 정체를 감수하고라도 차선을 줄여서 극기도 도운 어떤 그런 도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파주 운정으로 오는 GTX선이 같이 끼어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박 시장 만들면 못하는 거다? 네. 그다음에 성효상 위원장 얘기로도 이순인 장군의 문제는 없다. 다만 세종대왕 위치가 너무 중간에 있고 크다. 그런 부분은 고려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어떤 이해 또 혹은 어떤 주장으로서 다시 좀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시장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뉴스를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